자 a점. a점은 세타. 반지름 11에 세타니까 a점을 표현해 보면 11에 cos 세타 11에 sin 세타 그 다음에 q점은 바로 안보일테니까 타원 식 한번 세워봅시다 타원에 대해서 장축은 11이 아 장축이 x 절편 장축이 아니죠 우리 그 타원형 대해서 a는 11이고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잡지라고 11의 x의 제곱이랑 3분의 y의 제곱이랑 1이다 자 그러면 타원에 대한 어떤 위에 있는 점을 x와 y를 이 부분을 지금은 각을 잘 모르니까 아 알파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무언가를 제곱 무언가를 제곱해서 1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cos의 알파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os의 알파 sin의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x는 이 괄로 괄호가 같으니까 x 값은 cos의 알파 로 아 11 cos의 알파 그 다음에 y는 3의 sin의 알파 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타원의 좀 q에 대해서 이제 좀 적용을 해 보려고 해요 점 q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점 q도 이렇게 표현은 가능한데 마침 q랑 a랑은 x 좌표가 같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파라고 했던 그 임의의 각이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q점의 좌표를 11의 cos의 세타라고 두고 여기 알파는 같았으니까 3의 sin의 세타라고 이렇게 q를 표현을 하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점 b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점 b는 반지름이 3이기 때문에 3의 cos의 세타가 되고 3의 sin 세타가 되어서 bq를 만약에 밑변으로 잡을 거면 그래도 다행히도 얘 둘은 같으니까 상관은 없는 거고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 비유이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보고 비록 얘가 이제 수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하나 저렇게 표현하나 상관없어 보입니다 얘가 s1이죠 그 다음에 s2는 apq니까 여기를 밑변으로 하고 요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역할을 해 주고 aq는 밑변 역할을 해 주는게 s2 이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렇게 시작을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s1은 s1이 분모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s2를 먼저 적읍시다 삼각형 2분의 1 자 공통적인 거 aq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a점의 y 좌표에서 q점의 y 좌표 a점의 y 좌표에서 q점의 y 좌표를 빼야 됩니다 그러면 11 sin 세타에서 3 sin 세타니까 얘는 바로 그냥 8 sin 세타를 합시다 얘가 aq 그 다음 여기서 5가지가 s2의 높이인데 p점의 x 좌표는 11이고 h는 다 똑같죠 여기 11 cos 세타 됐구요 그 칸에서 저거 세타 제곱이 여기 밑에 있는 거 보면 정리할 거 한번 더 하고 갑시다 요랑 요랑 하면 4 11 묶어내면 44에 sin 세타에 1-cos제곱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해 주게 되면 위에는 sin 제곱이 되고 여기에는 1-cos 세타가 되어서 sin 세개 있어요 밑에는 1-cos 있어요 뭐 이런 정도까지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s1은 aq는 공통으로 사용을 합시다 aq는 여기 8 sin 세타 yes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q의 x 좌표에서 b의 x 좌표를 빼세요 여기서 5 빼니까 얘는 그래도 어? 8이 어디갔지? 여기 세타가 저기 8 sin 세타 여기도 다행히도 8 cos 세타 맞죠? q에 b qb 11에서 8 3, 8 그러면 얘는 sin 2 세타를 적으면 되나요? 32에 32에 이 세타? 아 일어나 잘하나 상관없겠네 32에 sin 세타 고사인 세타 자리가 없어서 한 줄 해결을 해야 되겠네 주어진 식을 구해봅시다 리미트 자 s5이랑 세타 제곱 세타 2개 그 다음에 32에 sin 세타 1개 고사인 세타 그 다음에 s2는 44 sin 세타 sin 세타 3개 그 다음에 1 더하기 고사인 세타 1 여기 두개랑 여기 한개랑 여기 세개는 약분 서로 없어질테고 얘는 1되고 여기서 2분의 1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1되니까 상관없고 2분의 44 8 11 3 아 32가 있네 2분의 32분의 22 맞죠? 여기 2분의 1이니까 상조가 안되네 44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32는 안없어졌고 32 32분의 16분의 21 1이 극한값이다 분자 분모 더하세요 27 저거 마지막에 s2요 저렇게